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지갑을 좀 두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과 기업 모두 정책에 반응한다 두 번째는 개인과 기업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핵심은 정책의 답이다 경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것은 바로 정책의 운영키를 지고 있는 정부가 하기 나름입니다 세금 부담을 낮추고 공공 영역을 줄이고 사업 환경을 개선한 것만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최근 유럽의 그리스와 남미의 아리엔트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방만한 재정지출로 국가부도위기에 몰린 그리스는 2010년 4월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등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8년간에 걸친 구제금융체제를 마치고 마침내 2018년 8월 달에 구제금융체제를 졸업하게 됩니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시장의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그리스는 여러 차례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2010년 5월 1차로 1,100억 유로 약 142조원의 구제금융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2012년 3월 2015년 8월 등 3차례에 걸쳐서 국제채권단으로부터 총 2,890억 유로 약 370원의 돈을 받습니다 이 자금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 구제금융에 해당합니다 구제금융을 갖고 간신히 나라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아 파산 위기를 넘기는 대신에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서 강도 높은 공공부분 구조조정, 민영화 그리고 혹독한 긴축정책을 실천해 옮겨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투자와 소비가 모두 위축됐고 그리스 국가경제는 경제위기 이전보다 25% 정도 축소됐습니다 실업률은 20%, 청년 실업률은 40%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국민의 30% 이상이 빈곤층으로 내몰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스를 떠난 인민자는 약 40만 명에 해당합니다 마침내 2019년 7월 8일입니다 알렉시스 치플라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 좌파연합이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성리한 그런 정치 집단은 그리스 중도 우파 신민주당 흔히 이야기할 신민당, 영어로 뉴디모클러시 정부가 정권을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좌파연합으로부터 우파 정권이 성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민당 대표인 킬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그리스 보수파의 거두로 우파의 거두로서 1990년과 1993년 사이에 총리를 지낸 콘스탄티노스 미초타키스 전 총리의 아들입니다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맥켄지 컨설팅과 금융계에 몸을 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시장 친화적 정책을 써야 그리스가 살아남을 수 있다 시장 친화적 정책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 반시장 정책을 써서 절대 그리스를 살릴 수 없다 이런 신념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과 뜻을 가진 크리스토스 스타이쿨라스 재무장관을 등용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친시장적 정책으로 그리스 경제의 부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돈이 드는 사용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정통 경제 이론의 바탕을 두고 과감한 세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낮추고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현재 28% 했어요 25% 나누고 부동산 세제를 계획해서 세율을 22%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30%까지 낮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민당 정부는 4년 임기 동안 그리스 성장을 촉진할 포괄적인 세제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 정책의 근본 목표는 지속가능한 고성장률을 유지해서 그리스의 잃어버린 부를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같은 정책이 실시가 되면 경제 주체들은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생산적인 활동에 소비하고 투자하고 그런 심리들이 회복될 겁니다 또 그리고 더 생산적인 활동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 그리스 경제가 정상화로 가는 길을 당길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많은 비용을 실은 끝에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좌파 포퓰리즘으로부터 엉망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 달에 아르헨티나의 국가를 지시봉을 잡았던 인물은 마오리시오 마클리 대통령입니다 기업가 출신으로 그는 상당한 기대를 모았지만 재임이 불투명해지고 말았습니다 8월 12일 날 실시된 대선 예비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파로 좌파 연합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대선 예비 선거 결과가 발표된 8월 15일 2일부터 한 일주일간 아르헨티나의 금융시장은 큰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패스와 가치는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일주일 시에 22%가 빠졌습니다 부에노스 아일리스의 대표적인 증시인 메르발 지수도 약 31%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 회사들은 아르헨티나의 좌파 정부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디폴트,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아주 높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 회사인 피치는 8월 16일 날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B에서 CC로 두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기 등급입니다 정크, 본드 수준 등급입니다 CC 등급은 아프리카의 잠비아나 콩고와 같은 수준입니다 미국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금융시장 혼란이 이미 취약한 아르헨티나의 재정을 상당히 약화시켰다면서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낮췄습니다 예비선거 패배에서 충격을 받은 마오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기존의 친시장정책, 긴축기조정책을 버리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급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2일 그는 서민지원대책을 발표합니다 근로자 소득세이다, 최저임금 인상, 90일간의 유가통제, 복지보조금 확대 등에 총 9천억 원, 7억 4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선심정책을 내놓습니다 이 같은 정책의 급선회에 반발해서 그동안 경제정책을 총괄해왔던 니콜라스 두호븐의 재무장관이 8월 17일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패스와 가치가 떨어지고 외자가 유출되고 외체 상한 부담이 더 커지고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는 비정상의 길에서 정상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려 노력했다가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쉬운 길인 비정상 길로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예상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에 주목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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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